네, 오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가웠습니다. 대용제약이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메디톡스랑 소송권 소송 싸움에서 저버리면서 아주 그냥 큰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. 갑자기 빠지는 게 사실 이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던 사람들만 잔치였던 것 같고 대용제약도 가만히 있다 그냥 확 얻어 터진 격이에요. 어제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. 네, 근데 오늘 빠져버리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메디톡스도 매출에 대해서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고 대용제약도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은 건 마찬가지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잡히긴 해요.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이렇게 기관들이 그냥 버리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끝나고 보니까 16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고 외인들이 한 2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어요. 너무 좋지는 않아요. 근데 거래량은 굉장히 최근에 거래량. 보통 이제 대용제약 거래량 자체가 적으면 10만 주 정도, 많으면 20, 30만 주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150만 주 나왔다. 개인들이 쓸어 담았다.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관들은 다시 이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? 손절 처리한 거고 다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. 그 시점 자체가 머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기관들이 포트에서 마스켓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다만 불안한 점은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얼마만에 갈 수 있느냐예요. 사실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조금은 고점 포인트에서 매수하신 거는 맞아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불안하긴 한데 반등이 나온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한 13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. 근데 다만 매수하신 14만 8천 원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당분간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한 14만 원 부근까지 간다면 한 번 더 저희 서울경제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시거나 나오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. 걱정은 이거예요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실적 리스크를 가지고 기사화가 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죠. 염려스럽습니다. 주식하다가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적당히 반등 나올 때는 조금은 손절 처리하시고 다음 종목군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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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